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쳐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발이 찰 때 털듯이 접어서 차볼게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옆으로 보내며 스쿼트해야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뒤꿈치로 바닥 누르듯이 올라오면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다리씩 런지하고 앞으로 쳐볼게요. 다리를 복부 힘으로 높게 들었다가 차주세요. 런지할 때 중심을 앞쪽으로 둬야 앞쪽 다리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 앞으로 두고 발이 뒤로 보내며 런지할게요.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갈게요. 런지하고 앞으로 쳐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런지할 때 중심을 앞쪽으로 두는 거 기억하면서 앞다리 쪽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할게요. 이때 지지하는 다리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발로 바닥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미는 힘을 사용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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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팔 벌린 상태에서 한 팔씩 구부리면 무릎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면서 따라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상체 숙이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주고 계속해서 따라해주세요. omg 곧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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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리씩 뒤로 터치해 볼게요. 다리 터치할 때 살짝 찍고 돌아와 주세요. 이때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사이드 런지 하면 발등 터치하고 손 귀 옆에 두고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런지 할 때와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접은 다리 쪽 엉덩이 자극 느껴 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며 발등 터치하고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런지 할 때와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쉴게요. 런지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자극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런지 할 때 마이크의 눈이 안으로 모여서 도전할 때 마이크의 눈을 잘 펴고 있는 데에 힘이 되었어요. 런지 할 때 마이크의 눈을 안내할 때 마이크가 되었습니다. 런지 할 때 마이크의 눈을 감아주세요. 손끝을 45도 안쪽으로 모아서 위아래로 두고 푸시업하고 손 위치 바꿔서 푸시업 할게요 푸시업하고 손 위치 바꾸고 다시 푸시업 해주세요 팔꿈치가 밖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복부에 힘주고 호흡 내쉬며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대고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팔씩 팔꿈치 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에 힘주고 팔꿈치 닿았다가 올라와주세요 등부터 팔까지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동작 집중하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하고 양쪽으로 트위스트 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무릎 접으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내면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 이어갈게요 특별한 Tanah 주인공 주인공 stream 구근 구근 무릎 살짝 구부려 한다리씩 탭하고 손뻗으며 올라올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다리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보내 엉덩이 자극을 더욱 묶여 볼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애로 스쿼트 하고 한다리씩 옆으로 탭하며 두 손 부위로 뻗어볼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애로 스쿼트 하고 한다리씩 옆으로 탭하며 두 손 부위로 뻗어 볼게요. 팔을 힘차게 뻗어 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좌우로 이동하며 반대쪽 발을 터치해 볼게요. 좌우로 이동할 때 엉덩이 최대한 뒤로 보내주세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런지 내려가서 준비. 뒷무릎 피며 사체 들어 볼게요. 이때 팔도 같이 들어주세요.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무릎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와 복구에 힘을 주어 내려갈게요. 계속해서 중심 접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런지 내려가서 준비. 뒷무릎 피며 상체 들어주세요. 이때 팔도 같이 올려볼게요. 동작 이어가 주세요. 동작 이어가 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 주세요. 내려갈 때 다리와 복구에 힘을 주어 무릎이 쿵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을 닿아주세요. 스쿼트하고 옆구리에 손을 대고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쿼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옆으로 넘어갈 때 옆구리 자극 느끼며 최대한 손끝을 멀리 보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손을 뻗으며 한 다리씩 뒤로 탭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주세요. 엉덩이와 팔 뒤쪽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들었다가 배꼽 앞으로 가져올게요. 다리 뻗을 때와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 뻗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뻗었다가 복부 힘으로 무릎 당겨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 뒤로 들었다가 배꼽 앞으로 가져와주세요. 다리 뻗을 때와 무릎 가져올 때 호흡 내쉬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당겼다가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반대쪽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반대쪽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 외로스쿼트하고 사이드 런지 갔다가 다시 스쿼트하고 업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할게요 계속해서 엉덩이는 뒤로 밀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팔 옆으로 뻗으며 크로스 런지 할께요 한 다리만 반복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크로스 런지 할게요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계속해서 신경 써 주세요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다리 할게요 팔 옆으로 뻗으며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크로스 런지 할 때 호흡 내쉬게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서 있는 다리 자극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고 서 있는 다리 마이드 스쿼트 상태에서 손바닥 뒤로 밀며 펄스할게요 호흡 내쉬며 뒤로 밀어주세요 다리는 터질 것 같고 팔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팔과 다리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반독 자세에서 손끝을 안으로 모아 팔꿈치 옆으로 보내며 푸쉬업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푸쉬업 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 돼요 복부에 힘을 주고 팔을 접었다가 올라와주세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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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손 옆으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옆으로 보내주세요. 팔부터 등까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리 복부 힘으로 가져오며 상체 잘 버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팔 3번 들었다가 무릎 펴며 올라올게요. 팔 들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손에 아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팔을 무겁게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드 스쿼트 내려갈 때 손 내렸다가 팔꿈치 옆으로 모아볼게요. 후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어깨 내리며 최대한 팔꿈치를 옆부리 쪽으로 모아볼게요. 후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후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다리 앞으로 뻗으며 반대손으로 터치해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발끝 터치할게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고 터치해볼게요. 마지막 동작이에요. 끝까지 힘내볼게요. 이제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